바샤, 오늘 약속한 것만 사는 거다? 알았어 어디? 어? 맛있는데? 근데 어디서 엄청 맛있는 냄새 나지?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아이징 바샤는 피자다 바샤, 장 봐야 되는데 여기서 뭐해? 바샤, 피자 피자 말고, 이거 먹자 응, 피자 어휴, 쟤, 바샤 피자 한 조각만 줘 장 봐야 되니까 피자 먹고 빨리 와 흥, 거미 최고 사장님, 여기 바나나요 오늘은 바샤 없이 혼자 왔네 바샤는 저기서 햄버거 먹어요 오늘도 구미가 다 해주는구나 루, 루, 루 마셔 좋아하는 사탕 하나 싸고 어디? 고정해 튼튼한데? 걸음 버렁이 쉼을, 꽃씨 벗이 잘 그려지겠는데 또 됐나? 벗다 왕성 위치 째, 바삭 감자튀김도 알았어 다 됐다 어쇼, 맛있게 먹어 맛있다 감자튀김도 기분 좋아 코마 코마, 어떠셨어? 어, 혹시 너 필요하고 있다 봐봐 어, 사탕이다 코마, 나 사탕 내가 여기 샀어 그거 말고 이거 이거 그럼 갖다 놔야겠다 안 돼, 안 돼 벗어, 이것도 어, 알았어 꽃에 물을 줘야지 많이 먹어라 맞아, 그건 우리 집에도 있다고 알았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날아 승허 하지 마 소리 채우자 눈이 잘 가 청소 끝 도착 도착 오 사과 싱싱해 보이는데 어디 쨍 들어오면 더 싱싱한 사과 있어 네 아줌마 사과 사과는 세개요 사과 세개 오 색은 예쁜데 떡볶만들 밀가루 오이쇼! 오이쇼! 제자리 꿀 됐다! 목말라 어? 무거워! 띵! 쳐! 그러네! 내가 음식재를 준비할 테니까 나머지도 갖고 와! 그리고 ASH NICK 好吧 우리 거로 가면 안될까? 안돼, 이거 밀어줘 마샤, 웰기처럼 유호주 타고 있어? 이거 내꺼 아니야 그냥 앉아봤어 고마, 우리 빨리 집에 가자 마샤는 탈퇴기 아니야 오, 알았어 다음에 만나 잘가 버셔, 거치고 우리도 들어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